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9월 모평 보기 전까지 긴장하셨던 학생들, 걱정했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물수능이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항상 성적의 차이는 나타납니다. 물수능일 때는 뭐해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불수능일 때는 어려운 문제까지 잘 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죠. 이번 9월 모평을 보면 생류는 상당히 쉽게 나왔고 윤선은 그래도 나름대로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어요.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한 변별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어가 어렵게 나오고 수학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국어가 쉽게 나오고 수학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 과목도 마찬가지 전 과목이 다 쉽거나 전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과목은 어렵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생류는 상당히 쉬워졌고 윤선은 조금 어려운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래도 6월 모평보다는 기본적으로 등급컷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학년도를 한번 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은 생류이든 윤사든 1등급이 50점이었어요. 생류는 2등급이 47, 윤선은 등급 블랭크였습니다. 3문제 틀린다. 그럼 무조건 3등급으로 떨어지고 45점까지가 3등급 컷이었고 생활과 윤리는 43점까지가 3등급 컷이었어요. 그리고 6월 모평은 1등급 컷이 44점 생활과 윤리인데 9월 모평은 48점입니다. 그 다음에 2025학년도 6월 모평은 2등급 컷이 40점이었는데 45점으로 올라갔으니까 전반적으로 각 등급별로 4점에서 5점 정도가 올라간 상당히 난이도가 낮아진 시험이었죠. 반면에 윤사 같은 경우 볼게요. 윤사는 작년은 너무 쉬웠으니까 작년 수능을 빼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1등급이 42점이었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45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37점이었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는 41점으로 약 3점에서 4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갈지 그래서 2025학년도에도 수능에서는 1등급 컷이 50점이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지금의 이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기보다는 난이도의 변경과 조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1등급 맞았다고 또는 만점 맞았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작년처럼 50점이 1등급 컷이다. 생윤이든 윤사든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생윤과 윤사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답률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전에 오답률을 보면 오답률 1위가 49%밖에 안 돼요. 옛날에 환경윤리가 65%, 70%까지 갔었거든요. 상당히 오답률 1위가 49%니까 쉬웠던 문제다. 근데 제가 눈차 기출분석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경윤리분배정의는 6월 9월 평가원까지 힘을 아껴놨다가 수능 때 낯선 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 6월 그 다음에 이번 9월 환경윤리분배정의 사형제가 쉽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서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단원들 최근에 힘, 숨, 찐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힘을 숨겨놨다가 수능 때 터뜨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1위가 전쟁론이었고요. 오지선대학이었습니다. 2위가 오답률 46%, 사회기약론. 그래서 시민의 불복종도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서 사회기약론이 새로운 핵심 단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사회기약론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외원조론 환경윤리분배정의로 저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다 그전에 주로 자주 출제되고 오답률 5에 항상 들어가 있던 핵심 단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갑자기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그동안 상당히 쉽게 출제됐던 단원이 오답률 탑5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변은 없었고 오답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윤사를 한번 볼게요. 윤사는 1위 19번 68% 오답률. 정답률이 32%밖에 안 되잖아요. 사단 칠정론. 사단 칠정론은 항상 동양윤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 성약의 완성 단계가 사단 칠정론이니까. 그럼 여기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정약용의 성기호설까지 들어가면 아주 극강의 어려운 단어로 꼽히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이성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성리학과 양명학,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중에서 5위, 오답률 탑5, 5위에 있는 실존주의와 실용주의가 41%예요. 이 실존주의와 실용주의가 오답률 탑5에 거의 들어가지 않은데 이게 들어간 것 빼고는 그것도 여전히 사단 칠정론과 성리학과 양명학, 이게 동양윤리의 양대산매, 그 다음에 서양윤리의 양대산매이 뭐예요? 스피노자와 이성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여기 5위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휴메, 주정주의, 감정주의가 들어가면 그 전에 출제 경향과 큰 차이는 없다. 단원상 본다면 중요한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뭐 촬영하려고 하니까 저희 PD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축구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축구에서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이 달라질 뿐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윤과 윤사의 오답률 높은 단원들 항상 동일합니다. 뭐만 달라져요? 그 오답률만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답률 분석을 해봤으니까 각각의 주목할 만한 경향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생윤 같은 경우에는요. 낯선 공통전제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통전제를 잘 생각하지 않고 개별 사상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만 공부하는데 둘이 공통점이 있을까? 대리꾸들을 형성하는데 근데 낯선 공통전제가 활용되면서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어를 다 서술적으로 풀어서 선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어? 좀만 복잡하면 여러분 뭐예요? 아 판단하기 귀찮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의 두뇌의 피로도 아니면 두뇌의 짜증을 유발하는 선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핵심어를 활용한 착각을 유도하는데 핵심어를 집어넣어 놓고 서술을 분화 아니면 수식 업구에서 함정을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건 낯선 공통전체가 활용된 거 그 다음에 문장이 점점 복잡한 구조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문장을 정밀하게 읽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아! 맞아! 이 사상가는 이 용어를 줄었으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핵심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 즉 앞에 있는 수식 업구와 뒤에 있는 서술 업구가 적절한지까지 판단하는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출제 영향은 와! 이제 생윤보다 윤사가 낯선 선지가 더 많아졌어요. 처음 본 선지들 막 출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과 당혹감, 공포, 충격을 유발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을 평가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하고요. 중요한 개념의 심화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고 윤리와 사상은 그 사상과의 핵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 선지와의 연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과 윤리에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 낯선 공통전제 활용이라는 측면을 한번 볼까요? 18번 현실주의자인 모겐소와 이상주의자인 칸트의 공통적인 전쟁이에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비폭력적 수단? 비폭력적 수단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갈퉁이죠. 그런데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칸트 뭐 가지고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국제혁맹. 모겐소는 동맹관계를 통한 힘의 관계 등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이건 칸트와 모겐소의 공통적인 전제로 정당하겠죠. 9번 자연상태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이것도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냐면 홉스와 로크의 공통적인 존재예요. 홉스와 로크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천부인권이야. 따라서 자연상태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건 공통적인 전제겠죠. 15번은 베카리아와 칸트의 공통적인 전제인데 제가 이건 얼마나 매번 개념 설명할 때 그다음에 기출풀이할 때 사형제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비례성의 원리는 공통적인 전제다. 그러면 형벌은 비례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된다.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응당한, 응당한 보복, 응부른 쪽 시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범죄에 비례한, 적절한, 정당한 비례의 원리를 준수해야 된다는 건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적인 전제로 맞겠죠. 복잡한 구조의 선지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생명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무생물. 무생물을 파괴하는 게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 번 치관을 해서 해석해야 될 선지인 거죠. 생명 없는 존재는 뭐다? 무생물이다. 무생물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니까 무조건 무생물을 파괴하면 안 된다. 무생물을 파괴하는 건 무조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건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죠. 8번 책임윤리는. 책임윤리는 나왔으니까 누구야? 요나스인데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한다.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 뭐냐? 우리는 뭐뭐 이다는 건 무슨 명제? 사실 명제. 뭐뭐 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당위 명제니까 행위되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의무. 그럼 책임윤리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윤리학이 어디 있겠어? X죠? 근데 이 선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복잡한 구조의 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12번도 마찬가지. 시민불복정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낯선 선지이긴 한데 권력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의 결정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책이 과연 공유된 정의관, 다수자의 정의관, 합의된 원칙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촉구하는 거니까. 촉구가 바로 뭐예요? 요청이고 요청이 바로 청원입니다.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라는 이 복잡한 구조의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선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원을 발령한 착각을 유도하는데 잘 보세요. 롤스. 시민불복정은 다수자의 정의관을 전제로 한다. 맞죠? 근데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여러분, 다수자의 정의관이니까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맞는 말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다수자의 정의관은 숫자의 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다수자의 정의관이고 이 다수자의 정의관에 의해서 다수가 다 판단한다면 다수계를 관리해서 심각하게 부정의원 법률이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제기라는 사람은 소수자겠죠. 그래서 롤스가 X가 되겠죠. 그 다음 18번. 전쟁론인데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오! 모견손은 세력균형을 통해서 잠정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세력균형 맞네! 라고 생각하는데 세력균형은 각 국가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세력균형의 목적은 뭐예요? 세력균형의 목적은 잠정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거고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자국의 이익추구죠. 이렇게 핵심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나머지 앞뒤 부분의 내용에서 오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19번.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아니,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았어. 싱어의 입장에서는 공리 증진이 목표인데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오! 틀렸네! 라고 얘기할 텐데 공리주의자는 뭘 강조해요?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죠. 그러니까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리가 증진됐어. 그럼 그건 무슨 행위예요? 도덕적 행위니까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핵심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어의 앞뒤를 서술한 내용에서 오류를 유발해서 여러분들을 착각으로 유도하는 핵심어를 활용한 착각 유도가 여전히 생활과 윤리에서 중요한 출제 경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자,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을 볼게요. 낯선 선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스피노자.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일단 이 선진은 낯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관계가 뭡니까? 필연성이잖아.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실제적 인과관계로 바꿔 놓은 거예요.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맞겠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비교입니다.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제가 수안 분석하면서 학생들한테 형강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럼 자, 우리의 영혼은 삼분설이라고 했잖아요. 플라토 뭐 했어요? 지혜, 용기 절제가 있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이성적이에요. 용기와 절제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용기와 절제는 뭘 따라야 됩니까? 이성을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의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공통적인 전쟁이겠죠. 12번, 이런 것도 낯선 선제예요.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그 자체에 있자. 그 자체로 선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선의지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가 선하냐 선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선의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이런 표현들, 낯선 선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읽으면서 그 다음 기출 문제를 읽으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사상과 관련된 낯선 표현들 진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윤리반 사상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핵심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하는 거죠. 사단은 이가 바란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 퇴계이왕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지. 그런데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죠. 기가 이를 올라타면 뭐가 더 높아? 기가 더 높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발기발만 외우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퇴계이왕은 사단은 이가 바라는 건 맞는데 기가 그것을 따르는 거지 기가 이를 올라타버리면 기가 이를 지배하는 게 되니까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성은 마음의 본체다. 여러 번 했잖아. 맞는 말 같아. 그 다음에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어? 심통성정론. 포괄하고 통솔하는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정을 포괄하고 통솔하는 건 성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잖아. 심, 통, 성, 정, 론. 성과 정을 통과라는 건 마음인데 여기서는 마음의 자리에 뭘 집어넣어버린 거야? 성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핵심 어휘를 집어넣어놓고 앞뒤에서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준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맨날 사르트를 하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실전에 선행하는 본질은 없다. 본질에, 실전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리고 이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인간은 자유롭다. 맞죠. 그다음에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비실존적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표현과 하는가라는 표현은 다르죠. 해야 하는가는 뭐예요? 당위적 표현. 하는가는 뭐예요? 사실적 표현. 근데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가 나왔으니까 아, 주체적 인간은 주체적 결정과 선택을 하겠지만 불성실한 인간은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유, 주체적 선택, 결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핵심화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판단하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 개념에 심화된 이해를 요구합니다.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다. 여러분, 태계 이왕 말고 율곡 이인은 이통기국론을 얘기하잖아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맞는데 둘은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이통기국론은 이는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는 국한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 얘기한 거지 인과관계가 아닌데 여기서는 인과관계로 엮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스피노자 나오면 실체와 양태의 관계가 나올 때인데 실체는 유일하면서 무한하다. 여러분들이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한데 어떻게 무한할 수 있어? 하나인데 어떻게? 한정돼 있는데 무한할 수 있어.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고 무한하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실체는 무한하게 변형될 수 있으니까 실체가 변형된 게 뭐예요? 양태야.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가 아니라 무한하다가 되겠죠. 5번의 불교에 최근에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대립구도도 새롭게 좀 어려워지는데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제한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본질, 실제로서 존재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지만 생성과 소멸도 뭐예요? 실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중요 개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9월 모평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중요한 출제 경향을 살펴봤고 그 중요한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출제 경향 분석에 기반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생윤과 윤사에서 실제 수능에서는 50점, 50점 만점을 받고 50, 50클럽에 가입하길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